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빠가 나이 많은데 귀엽다고? 그리고 뚱뚱해서 귀엽고 그리고 당근한 안경을 쓸게 당근한 안경 쓰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너희들에게 아빠는 웃긴 캐릭터야 아빠 안경을 벗으면 안 귀여워 아 진짜? 무서워 도레미? 도레미? 미장원 원 원나라 원나라? 다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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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친하게 생겼어 도레미? 네 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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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분이야 우리 픽업 나오신 분 픽업 나온 사람이 저 분이셔 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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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도레미? 도레미? 도레미는 18 카 특정 모델의 공중에 동에서 너무 드러우시네요 대박 내일 저녁에 있는 많은 행동이 있습니다 그면 가면 아멘 어메이집 시골 찍어야 사 찍어야 된다. 와우 와우 감사합니다 가서 삶은거 네, 네, 네 네, 네 오늘 날씨도 해볼까요? 오늘 날씨도 해볼까요? 네 네 이제는 바다다시 아, 바다다시 바닷물이 아니래요 가격은 비슷하대 식사 가격은 코타키나랑 비슷하대 밥을 비벼? 밥을 조금 비벼니까 사람들이 모셨네 밤에도 멋있다 그러겠지 모스크야 모스크 기도한대 모스크? 모스크 모스크들 모스크 모스크들 모스크 아 너가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다 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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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사람들 조깅을 좋아하네. 조깅 하는 사람도 많아. 좀 말 같지 않은 나라에 온 것 같은데. 임파시블 월드야. 뭐야. 저기 너무 예쁘다. 연도 날리고 뭐. 저기 가보자. 비눗방울 비눗방울. 빨리 와봐. 이거 비눗방울. 비눗방울. 응. 승관.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있네 나라가. 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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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